샬롬 찬양 한평생 찬양으로 한 주를 여는 한 주간 평안의 생각 속초 장로교회 우종범 목사입니다. 이번 주 찬양 한평생은 사실 아니 진실입니다. 뉴스를 통해 많은 사실들을 접하게 됩니다. 예전에 뉴스를 접하는 매체는 크게 TV와 신문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 내려오는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카더라 뉴스도 있기는 하지만 뉴스라 하면 객관적인 사실을 전하는 것이기에 TV와 신문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믿고 살아갑니다. 서울에서 신학대학원 다닐 적만 해도 지하철을 타려고 하면 늘 신문을 파는 사람들이 역마다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따끈따끈한 세상 뉴스들을 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신문을 보는 사람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TV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뉴스 시간이 되어 TV 앞에 앉아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접하지 않습니다. 예전엔 뉴스 시간이 되어서야 알던 뉴스들을 이제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미리 접하고 살아갑니다. 한발 빠른 뉴스들을 지향했던 방송국들도 지금은 이미 알고 있는 뉴스들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TV와 신문, 이 두 가지 외에도 뉴스를 접할 수 있는 매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삶 속에서 정보가 무기가 되었으며 누가 얼마나 유용한 정보와 사실을 알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능력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신문을 잘 보지 않습니다. 아니, 글을 잘 보지 않습니다. 글을 읽으며 생각하는 수고로움보다 동영상을 보며 고민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편리함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인류문명의 시작이 문자일지인데 글을 통해 발전된 문명사회가 지금은 글을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글을 읽는 불편함보다 저절로 보여주는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그마한 스마트폰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 몸의 일부분이 되어버린지가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모릅니다. 글을 통해 세상을 고민하던 시대는 고리타분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영상을 통해 세상을 판단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글이 진리였던 시대에서 지금은 보여지는 영상이 진리를 대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을 거부하는 이유는 어쩌면 자존심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인류문명을 창조해낸 인간이 한낱 종이에 쓰여진 글을 통해 세상의 이야기들을 접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 글을 통해 발견하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한 문장의 글을 쓰기 위해 고뇌하고 아파하는 진리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 못내 안타깝습니다. 쉽고 편리하게 세상의 사실을 접하다 보니 쉽게 세상을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쉽게 돌아다니는 가짜 뉴스들에 쉽게 현혹되며 진리마저도 혼돈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기자로 활동하는 후배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꼴이 하도 험하고 우습기에 기자들은 왜 세상 이야기들 속에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가? 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후배의 말이 아직도 귀에선합니다. 형, 기자는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야 사실을 전할 뿐이지 전해진 사실 속에서 진리를 발견해야 하는 것은 독자들의 몫이야. 인간은 오늘도 수많은 사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객관성이 결여된 가짜 뉴스들조차 사실이라 여기며 자신의 주관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진실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속에 담겨진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가짜 뉴스에 현혹되는 어리석음들 속에서 먼저 객관적 사실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객관적 사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혼돈의 세상 속에서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진리는 오직 성경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진리인 말씀만을 붙잡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